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작곡가 박규인의 아버님 되십니다.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. 다음은 또 초대 가수입니다. 노래자락의 분위기메이커라고 그럽니다. 다둥이 엄마 김혜연씨가 나오겠습니다. 당신 최고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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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시키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간식이 없으면 간식이 없으면 한 번만 더 간답니다 좋아하려도 바라보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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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뿐이에요 여러분! 한편 다 미친 짓같이고요 간식이 최고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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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차라는 여증을 이는 겨울으로 울릅니다 사랑한다는 말 내 수는 한 번만 더 부린답니다 조용하다고 고마워 지루할 수 부끄러워 말로 떠내려 찰나고 말로만 잊고 없어도 징후하지 않아요 지워지는 당신 석후하고 당신 누워지는 당신 누워지는 당신 아 나의 모든 당신이 최고 없어도 당신이 최고 없어도 당신이 최고 없어도 당신이 최고 없어도 지워지는 당신 당신의 모든 당신은 상식 당신은 당신이 최고 없으려